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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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우중충하긴 하네 비올 것 같지 이쪽으로 건너는 데가 있었나? 여기 있잖아 어? 좀 춥다 춥다고? 살짝 아 그래? 오 오늘의 대신 우리의 비교는 춥다고 추워 아 가면은 또 많이 나는데 복수리라고 응 안 찢는 느낌으로 갔는데 아 그렇네 여기가 원래 카이막이 아니었는데 카이막? 아 카이막을 따로 팔았어? 카이막을 운전했었는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 어 여기 아직 안 굽네 아직 시작 안 했네 좀 이따가 가야겠다 주말에는 진짜 바글바글한데 오늘은 조용하다 왜냐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퇴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 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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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객형이 안 하는 데로 들어갈까? 여기 앉아 보자 여기 앉을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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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치에서 3ues에 있는 거 같아요 1,1,1,1,5배 1,5배 다른 사람? 2,5배 1,5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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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 이건 고기로 먼저 Panama 오, 찐물 양말씬롭네 귀엽게 톡씨도 입고 없어, 줄게 없다 장난치는 줄 알지 않을까? 고양이의 눈으로 쳐다봐 뭘 먹고 싶은지 밥은 남기지 말라 그래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돼 오늘날 앞두손은 kalabalık 못 먹었어요 앞두손은 너무 kalabalık oluyor 앞두손은 너무 kalabalık oluyor 앞두손은 너무 kalabalık oluyor 감사합니다 아침이라 하기는 민망한 시간이긴 한데 아침이라 하기는 민망한 시간이긴 한데 아직 아, 꽤 이르긴 하네 3번 창구의 4번째 창구이더라고 오늘 날이 안 떴네 전혀 안 떠온대 안 보여? 혹시 전체 진짜? 여기까지 오면은 있어야 되는데 푸른 푸른 어디? 내 눈에만 안 보이나? 아, 있네 있네 맞네 푸른 푸른 언니가 언니가 봤다고 어, 맞다 킬리프는 아직 안 나오는데? 없네 아, 마지막에 도착했으면 오랫동안 생랄 오랫동안 생랄 다행히 오랫동안 생랄 오랫동안 생랄 오랫동안 생랄 오랫동안 생랄 아, 냄새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0살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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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살수로 1시 오늘 10까지 왔는데 두 시간 뒤에 와 근데 2시간 뒤에 나오는 것도 말이 된다 아 맞추면서 더 검진사람이 없어요 타벅스 왠지 밖에만 사람 많을 것 같다 아예 없어? 아예 없어? 어? 맞네? 자기 자체가 없네? 헐 바깥자리만 있다고? 헐 뭐 이런 짓도 못 찾았네 복카페로 가자 여긴 아직까지 갓찡 어깨입니까? 예 가자 진짜 이쁘다 진짜 잘해놨다 아메라라 창가 쪽으로 앉자 책으로 이렇게 여기 값도 괜찮은데? 아메리카노 26.24라는 그렇네 값이 괜찮네 네 요즘 타벅스 타벅스랑 똑같은데 초록색은 뭔데? 초록색은 뭔데? 어? 피클이야? 카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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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너무 예쁘지? 응 스포츠 서점 제법 있네 그 취급은 너무 좋아 고마워? 응 I like a job Where are you slip late? Get kind of the pee and have some bad 그런 조합이 있어? 응 네 하이 재활용에 대한 것 같은데? 들어가 볼까? 가자 맞네 재활용이 이번에 이거는 이 탭이 이쁘다 3.5 프레임이라고 아예 적혀있구나 반대쪽에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식으로? 이건 뭔데? 오자 오자 응 오자 오자 응 오자 만들었어 음 음 음 음 아 음 음 난카 오자 음 아 이처리 이것보고 놀라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놀라는데 오자 아 오늘은 흐이뚱이 돈을 먹으러 온 김투장가가 맛을 보려고 합니다 매우 매우 출발한 추억 아저씨 몸통안만 하나하네요 1973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된거야? 그러면 아저씨가 고기 짤리는 찻잎 먹고 덕시에 다녀오고 통소 왔었으면 불을 한 몇 미터는 솟을 텐데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사람들이 좀 덜 한 것 같네요 조인아도씨 나왔어요 조인아도씨 나왔어요 조인아도씨 나왔어요 조인아도씨 나왔어요 조인아도씨 나왔어요 매우 더워 보인다 왜 그걸로 했어? 통립으로? 왜? 다들 이거 먹길래 안에 그래도 고추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 토마테스하고 입이 엄청 커다라죠? 그쵸? 용가리가 같은 느낌 맛있다 떡 맛있다 떡먹어도 여기 고기는 확실히 다른 데랑 달라 일단 좀 굵게 떠는 것도 있고 기름도 좀 덜하고 다른 데보다 여기 맛있다 개들이 잔뜩잔뜩 쌓여있더라고 사람들이 다 이것만 사봐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아직 안 열었나? 명성이 옛날만큼은 아닌가봐 주말에만 박닥박닥하고 평일에는 별론가? 역시 손흥민이야 소니 자기가 소니 입은지 몰라 뭘 입은지 몰라 당황스럽네 일곱번째 아들이었던거야 아직 안 나왔는데 아, 케이크요? 네 케이크 아, 마이니 아, 나이스 나이스 무슨 시골아 주갈래? 네 나이스 지금 막 나가있나봐 그런가봐 꺼내고 있나봐 이제 생각할 수 없어 고마웅 고마웅 우와 그럼 저거 쓴다 YT 포스트가 뭐지? 네 그러면 아무도 아쉬워라 뭐지? 네 저는 이런 바닥에 칠레 칠레 너무 안 뜨겁나? 뜨겁다 뜨겁다 세라리 여기 어때? 요래 요래 아 귀여워 카드큐에는 아직 배 안 왔네 어디서 들어? 누가? 누가? 저 밑에 있겠지? 내가 떨어진 의자 찍는 거 아니야? 뭘 찍고 있는지는 모르겠다